포르쉐 코리아가 3세대 신형 카이엔 E-하이브리드와 카이엔 E-하이브리드 쿠페 2종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럭셔리 SUV 신형 카이엔의 광범위한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6기통 엔진을 장착한 신형 카이엔 E-하이브리드와 카이엔 E-하이브리드 쿠페는 기존 대비 30kW 향상된 176마력에 새로운 전기 모터를 탑재해 총 470마력을 발휘합니다. 두 모델 모두 정지상태에서 100km 매시간까지 가속하는데 4.9초 소요되며 최고속도는 254km 매시간입니다. 여기에 총 용량이 17.9kWh에서 25.9kWh로 늘어난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해 장비 레벨에 따라 WLTP 기준 최대 90km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11kW 온보드 충전기는 최적의 충전 조건을 갖출 경우 배터리 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간을 2시간 30분 미만으로 단축시킵니다. 이 챔버, 이벨브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요. 이전 모델 대비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차량을 안정화시키며 주행 정밀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고 역동적인 주행, 상암에서 차체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서스펜션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주행 모드를 분명하게 차별화합니다. 신형 카이엔 e-하이브리드에는 카이엔의 모든 혁신 기능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변형 디스플레이 옵션을 갖춘 커브드 독립형 디자인의 계기판과 새롭게 디자인된 센터 콘솔, 옵션 사양의 보조석, 디스플레이를 포함합니다. 또한 정교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조명 기술로 공격적인 인상이 돋보입니다. 더 강한 모습의 아치형 윙과 결합된 새로운 프런트 엔드, 새로운 보닛과 기술적으로 향상된 헤드라이트로 차량의 전폭이 강조되고 3차원 디자인의 테일라이트와 깔끔한 표면, 번호판 홀더가 있는 새로운 리어 에이프런을 통해 리어 엔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며 신형 카이엔에 적용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 고해상도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옵션 사양으로 새롭게 제공됩니다. 신형 카이엔 e-하이브리드와 카이엔 e-하이브리드 쿠페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각각 1억 4,540만원, 1억 4,850만원이며 쿠페 버전은 4인승과 5인승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